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조수영 과장과 함께 우리 지역 경제 동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가 바뀐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4월입니다. 한국은행에서 4분의 1분기 우리 지역 경제 동향을 알 수 있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 지역 소비자 물가와 주택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28일 1.4분기 지역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지역 경제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작성한 1.4분기 호남권 경제 모니터링 결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호남권의 1, 2월 중 월평균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하면서 전분기 평균 1.6%보다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이는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 상승폭이 축소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 2월 중 월평균 주택 매입 및 전세 가격도 전분기 말월 대비 각각 0.11%, 0.07% 상승하면서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주택 공급 증가 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지난 4.4분기와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 생산 동향은 어떤가요? 올해 1.4분기 중 호남권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은 모두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조업 생산의 경우 업종별로는 철강이 소폭 상승한 반면 자동차와 가전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업이 소폭 증가했지만 부동산업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석유화학 및 석유정리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업 생산은 5월 가정의 달 등 계절적인 영향으로 운수업,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은 소폭 상승했다고 들었는데 업종별로는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1,4분 기준 혼합권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가 정제 마진이 전년 동기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증가했습니다. 반도체도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메모리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증가했습니다. 반면 조선은 인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 외에 보고서에 언급된 우리 지역경제의 특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서비스업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자금 사정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반면 1, 2월 중 월평균 혼합권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작년 2,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해서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농림업이 감소해서 증가로 전환되었고 제조업의 증가폭이 확대된 데 기인합니다. 향후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가 소비와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담본부 경제조사팀 조세형 과장과 함께 우리 지역 경제 동향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